어떤 일을 주체적으로 자유롭게 주장하거나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나 힘을 우리는 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유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지 못하면 그것은 진짜 신앙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도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모든 것들을 움직이시죠 한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한 나라의 역사를 이어가시고 온우주만물을 운행하시고 자발적으로 궤핵을 가지시고 먼저 해나가시는 주도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고백은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고백입니다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또 여러 가지 많은 일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시고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 나가면 하나님의 소유권과 주도권과 관계되어서 이 말씀이 계속해서 쓰여져 가고 있다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의 땅에 있는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잃을 나라를 만들기 위한 첫 번째 단추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을 애국당에 400년 동안 종사리하게 만드셨는데 출애급할 당시에 그런 출애급을 할 수 있는 모든 이스라엘의 인원들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그 인원들은 한 나라를 이룰 수 있는 큰 무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난한 땅으로 인도하셔서 한 나라를 만드시기 위한 계획을 지금 원대하게 이끌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출애급한 2개월 정도의 기간을 걸려서 그들을 신해산으로 이끌어가셨습니다 신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급기 19장 5절 6절인데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출애급한 아브라함의 후예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들로 만들고 그 세워질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다 내가 하겠다고 내 소유로 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유권을 가지시고 또 주도권을 가지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백성들을 번성시키셔서 지금 신해산까지 이끌어 들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소유권을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행사하실 때 그 모든 유익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누가 우리가 무언가를 소유할 때는 자기를 위해 소유하는 것이고요 어떤 주도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행사할 때는 자기의 유익되는 대로 그 주도권을 행사하는 것이 보통의 인간들의 마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소유권을 행사하시고 주도권을 행사하셨을 때 그 모든 이익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유권을 행사하실 때 하나님이 주도권을 행사하실 때 그 모든 복이 택한 백성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이 놀라운 일이고 감사할 일입니다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주인으로 섬겼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들 뜻대로 마음껏 살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이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런데 징계하신 내용이 뭐냐면 거룩한 땅에서 쫓아내신 것입니다 이방 땅으로 쫓아내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제는 정말로 나를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또 나의 말을 따르지 않고 그렇게 살았는데 너희들이 한번 이방 땅에 가서 다른 주인 섬기면서 마음껏 살아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소유권을 포기하신 것 같은 그런 의미로 그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신 것입니다 호세야서에 보면 호세야의 자녀들의 이름을 짓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자녀들 이름 가운데 한 가지가 로암미라는 자녀입니다 로암미라는 것은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면서 그 호세야의 자녀의 이름을 로암미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난 소유권 포기한다 그런 의미죠 심판의 의미는 내가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유권을 포기하시면 저주입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들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굴러 들어온 복을 발로 차버린 것입니다 너는 내 소유다 말씀하셨는데 다른 주인을 섬기니까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굴러 들어온 복을 다 발로 걷어차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 나라에 대해서 에스겔을 통해 주신 회복의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너는 또 말하기를 주여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인조는 이방 땅으로 흩은 백성들을 다시 모아들이고 쫓아내던 땅을 다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회복시키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셨습니다 그런데 땅만 회복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또 하나 회복시킨 것이 있는데 그것이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윤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제 그들의 지위와 신분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내 거룩한 백성이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소유권을 분명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뭐냐면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소유권을 포기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은 뭐냐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소유권을 다시 분명히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평생 끊임없는 싸움이 무엇인고 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집니다 이 두 가지 끊임없는 싸움이 우리 내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현장에 가서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도하심에 내가 순정하며 따라가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별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원색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신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주도적인 그런 이끌으심에 대해서 거부하고 자기가 자기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게 되면 그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 하나님과 무관한 삶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주관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확실하게 결정을 짓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도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으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주도권을 이양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주관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들이 해봐라 너희들이 스스로 해봐라고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이양하시게 되었죠 열정과 실력을 갖춘 보험회사 직원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참으로 실적을 많이 올려서 인정받는 분인데 어떤 대기업의 회장님을 만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했는데 비서실에서 계속해서 번번이 퇴짜만 맞습니다 많은 시간을 노력해도 수없이 방문했지만 만날 수가 없자 이분이 회장에게 직접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편지를 썼는데 며칠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만나자는 것입니다 만나서 아주 계약을 크게 성공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회장님에게 쓴 편지의 내용이 아주 간단한 내용인데 이렇습니다 회장님 저는 매 순간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은 아무리 노력해도 만날 수가 없네요 이 내용을 듣고 만나면 주선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편지의 내용에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발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 편지를 쓰신 분이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은 분도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신앙인들에게 주어진 주도권의 중요한 이항입니다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사자나 예언자를 보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지금은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를 힘입어서 언제든지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감격이고 특권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은 분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만나 준 것입니다 이 신앙의 향기와 이 신앙의 향치를 우리가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항해 주신 것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리가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지 않으면 만날 수 없던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로 만남을 통해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해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주도적으로 자발적으로 해나가지 않으면 그것은 복을 발로 걷어차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주도적으로 열정적으로 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셨습니다 얼마든지 언제든지 찾아와라 언제든지 앞에 와라 그래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주시는 것들 마음껏 받아 누리라고 그런 만남에 대한 귀한 것들을 다 이항해 주셨는데 이것을 주도적으로 본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을 열심을 내지 못하면 이것은 정말 엄청나게 주신 특권을 말살시키는 것이죠 어리석어도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나오라고 초청을 하셨고 자격을 주셨고 주도권을 다 넘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적거리고 게을르고 사무함이 없고 주 앞에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채움받을 수 있는 인생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뭉개고 앉아서 자기 만족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도권을 안겨주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무에 가까운 것이고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아까 출애급기에서 신해산에서 주신 말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들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오늘 말씀에서는요 내 윤례를 따르며 내 귀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소유권이 계속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이제 말씀을 마음껏 읽고 마음껏 듣고 마음껏 깨닫고 마음껏 은혜받고 마음껏 순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전부 다 넘겨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가슴에 새기고 실천하는 이런 주도적인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다 넘겨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버트처럼 시키는 일만 척척척척척척척 잘 해나가는 그런 인생들을 원하시지 않고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말씀에 대해서 주도적인 모습들로서 열정을 가지고 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순정하면서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를 대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이 말씀이 글로 쓰여지기 전에 전부 다 들었습니다 성경의 많은 표현들 가운데는 듣는 이야기를 하지 읽는 이야기는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럼 말씀이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시간에 읽혀진다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 모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외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고 생각하면 그 자리를 손꼽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말씀 하나 더 드리려고 앞자리부터 막 앉아주고 일찍부터 와가지고 밤새우며 기다리면서 그 자리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이 하나님께서 글로 우리에게 안겨주신 것입니다 언제든지 읽을 수 있고 언제든지 은혜 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도록 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엄청난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것이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성경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책으로 여기면 큰일 납니다 읽어도 좋고 안 읽어도 좋고 기분 내킴을 읽는 그런 책으로 치부해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부담으로 여기기 시작하면 이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통로가 개설되어 있다고 이것은 그런 통로라는 그러한 감사하는 마음, 감격적인 마음을 가지고 대할 때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남과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이 이것 가지고 인격적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 땅의 인생을 펼쳐가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의지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왜 안 나오십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가지고 즐거움을 가지고 나올 수 있어야 되고요 시간을 내서 말씀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제대로 되는 인생인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으면서 이 말씀대로 순정하게 될 때 하나님 주신 이 선물 때문에 이 만남과 말씀이라는 선물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주도적으로 살고 주체적으로 살 수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멋진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종로를 타는 거 원치 않습니다 로봇처럼 살아가는 거 하나님 원하시지 않습니다 만남과 말씀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주신 귀한 인생 백년 안팡의 인생을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 멋지게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의 이르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처럼 이 만남, 말씀 여러분 주도권을 가지고 열심히 열심히 내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귀한 것들을 마음껏 누려서 여러분 행복하시고 여러분과 관계된 사람들과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게도 큰 복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이 만남과 말씀을 하다 보면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또 준비하고 조심해야 될 상황들이 있는데요 18절 말씀 보시면요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너희들 인정은 고향 땅으로 땅에 돌아가고 백성의 그런 지위를 회복해 줄 텐데 가서 가서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물건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께서 괘씸하게 여기시는 것들 전부 다 처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 깨끗하게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 맺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정하며 복을 누리며 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상황에서는 우상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는 비신앙적이고 반신앙적인 것들을 처리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는 것들이 어렵습니다 환경적으로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방해하는 것들이 있고요 우리 또한 정신적으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가서는 것들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고요 또 신앙적으로 또 그걸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가고 기도하러 나아갈 때 방해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데 방해되는 그런 회방꾼들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것들을 찾고 정리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못된 습관이 우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이 너무 예민해서 조절하지 못해서 그런 만남과 말씀에 대해 접근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고 때는 너무 좋은 취미생활 때문에 또 너무 친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홀히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고 깊이 들어가는데 방해를 받을 수 있다면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눈물을 자르는 눈꺼풀처럼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눈물이 날 때요 눈꺼풀이 깜빡하면 눈물을 딱 잘라가지고 딱 떨어뜨려 버리죠 상관없이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뭘 얘기하냐면 결단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데 회방이 되는 것들은 단호하게 처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까 등 돌리고 소홀하고 무관심하고 그쪽으로 뛰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그 인생에 무엇 기대할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해 가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들 그런 말씀들을 소홀히 하게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라내고 결단하지 못하면 기대할 것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또 만남을 위해서 또 준비해야 될 것 하나 소개되고 있는 것이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세형을 주며 그 몸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두 번째는 마음 바꾸기입니다 돌같은 마음을 살같은 마음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죠 돌같은 마음은 말씀 하나 꽂을 수 없이 강박한 마음이고요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굳어진 마음이 돌같은 마음입니다 살같은 마음은 말씀이 떨어지면 쭉쭉 빨아들인 스폰지 같은 마음이고요 하나님과의 만남에 사모함이 있고 기대함이 있는 그런 마음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부로 또한 기도를 곡괭이로 우리의 마음밭을 늘 기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만 갖고는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우리의 굳어진 마음들을 얼마든지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마음 하나 바꾸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습관 하나 고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도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문제가 있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게 문제가 있다면 끊임없이 기도하며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성령님의 역사심을 강구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관심이 있게 되고요 사모함이 생기게 되면서 하나님과의 만남과 말씀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바뀌면서 만남에 대한 사모함 말씀에 대한 또한 기대감이 생기면서 우리의 삶이 폭폭했던 삶이 또한 충만한 삶으로 바뀔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만남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래서 방해되는 것 있으면 단호함으로 치워버리시고 또한 채움받을 것 있으면 간절함으로 채움받으시면 하나님과의 만남과의 말씀 때문에 행복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신동조 시인이 쓴 어머니와 찬밥이라는 시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늦은 시간 귀가하면 기다리시던 어머니 어머니 마음은 찬밥이라는 것입니다 한지가 좀 지났으니까요 그런데 자녀가 받아서 밥그릇을 받으니까 손이 따뜻합니다 열어보니까 김은 모락모락 나서 찬밥이 아닙니다 자녀는 찬밥이 아니고 뜨신 밥인데 어머니는 그것이 한지 좀 지났다고 찬밥으로 생각하시면 찬밥 먹어서 어째노 그런 마음 가진다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주시고 더 좋은 거 주시길 원하고요 더 행복하게 살길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죠 찾아와라 만나자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 은혜 받고 말씀대로 살아라 그럼 예비된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데 왜 만남을 주도적으로 하지 않고 말씀을 이렇게 주도적으로 하지 않아서 이 귀한 것들을 맛보지 못하느냐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말씀에 대해 만남에 주도적인 생각이 들지 않을 때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단호함과 사모함을 가지고 다시 만남에 대해 말씀에 대해서 새로운 태도를 갖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귀한 은혜와 사랑을 복을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만족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더 귀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안타까워하시고요 우리가 지금 행복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더 행복할 수 있다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쳐다보고 계신 것이고요 더군다나 우리가 그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에 가서 그것들을 구하면서 엉뚱한 데 가서 그것을 찾고 있으면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마음을 가지고 만나러 오기를 기다리시고 말씀 속에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거리를 좁혀가고 말씀 속으로 계속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며 아름다운 것들을 경험하며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맛보며 행복한 찬양과 감사와 간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을 선물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과의 만남을 주도적으로 주선하시고 기회를 만들고 횟수를 늘려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시간을 내서 말씀 앞에 겸허하게 무릎 꿇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말씀과 이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보다 더 행복하시고 더 충만하시고 더 영향력 있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고 여러분을 통한 세상에 아름다운 변화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모쪼록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힘을 쏟으셔서 행복하게 사시고 행복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로 사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